1. 2. 2. 3. 앞에도 있네. 15 방향. 카. 타이관 넘어오니. 2. 4. 2. 2. 2. 3. 3. 거기엔 그냥 사람이 많아. 난 모르겠어. 한국이 원래 좋은 것 같은데. 아파트 쪽에 한 팀 있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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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머지 강남. 지금 강북 두 팀이에요. 아. 효닌이. 아 네네 확인. 중반부에. 아파트 엄청 많이 떨어진다. 우와 씨. 나 혼자 있구나. 와 이게 왜 안 들어가는 거야. 아니. 아. 진짜 말도 안 된다. 아. 난 쟤만 조심해. 나 이제 착재. 나이스 착재요. 이 양반이 그냥. 여기. 네. 반갑습니다. 오. 사배율. 사배율. 아 뭐지? 어떤 애의 사건으로 혼자 4명을 잡네? 킬로그에 아 여부아파트 같네? 이러면 나 양각 잡히는데? 아 멋있구나 되게 큰일 났네 괜찮아요 뭐 짜져있으면 되긴 한데 안 움직이고 파밍을 더 이상 못하니까 파밍으로 갈려면 위험 감수하고 다 살려야돼 한명 짜루로 아이고 완전 밟으네 아 한대도 안맞네 안전구역엔 걸리네 리볼버가 진짜 맞추기 너무 힘들게 돼있어 잘 안맞아 0.25미터짜리라서 그런가봐요 0.25미터치 총은 잘 못맞추겠더라고 거리 좀만 떨어지 총 네 안녕하세요 쏜다 누구 쏜거지? 나 쏜건 아닌데 나 그쪽에 두스쿼드가 내렸으니까 이쪽에 안오고 센터 지금 건너오시네 모짱님 있는 그쪽에 두스쿼드 요쪽에는 두명밖에 없어요 저기 노란빙 찍혀있던 곳 아 여기 파란빙 지금 모짱님 있는 라인 그쪽에 두스쿼드 떨어졌어요 3토바이 있는데 이거 뒤쪽으로 해서 한번 가볼게요 산쪽으로 해서 오케이 네 제가 산쪽으로 빠질게요 빨간핑에 버그 하나 있고 제가 일단 위에서 봐드리고 있어요 옥상에 몇명 금방 보였었는데 모짱님 있는 쪽에는 안보이네요 박사님이고 거기 이미 파맹하고 넘어왔을수도 저 그냥 뭐야 쟤 뭐야 쟤 왜 가만히있어 옥상에 나 사람 아닌줄 알았어 가만히있길래 한명 눕히고 개피해요 그리고 쟤 살리려면 무조건 내 시야에 보여야돼 저기에 두명 못 앉거든 그러면 결국에 쟤는 뒤졌구만 응 죽었어 응 죽었어 나이스 잠수는 아닌데 왜 가만히 있었지 템 먹을라고 리얼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구요 옥상에 앉아서 아니 그 리얼 엉크 근데 그거 딱 맞고 눕자마자 움직여 오케이 제가 위에서 봤 어 박사님 예예 제가 볼게요 예예 그쪽으로 넘어가요 한명 꿀직 금방 찍어놓은 쪽에서 그쪽 라인으로 반대편 넘어가요 그 지금 핑 찍은 파란색 핑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한명 제가 좀 더 고지대에서 볼게요 보일거 같애 쟤들 뒤에 숨어있어도 애들 실시를 여기로 무빙하네요 뭔가 넘어올거 같은 느낌인데 음 점점 각재고 있어요 애들 한스쿼드 그쪽 라인으로 업했네 꿀집 뒤편 같은데 지금 총수리 맨 오른쪽 꿀집 뒤편 노란색 집인가 저거 노란색 집인가 아 이 앞에 아파트 딱 먹으면 좋을거 같은데 어 아파트 건너왔어요 아파트 한명 건너왔어요 어 넘어왔어 한명 봤어요 핑킥은 곳 여기 여기도 노란색 여기도 건너왔어요 노란색 아파트 그쪽으로도 한명 건너왔어요 어 그쪽으로 두명 붙어요 한명 기절 집안에 하나 중앙집 아파트 안에 한명 기절시켜놨는데 아마 살리로 갈거 같애요 아파트 안에 있을거에요 잘못봤나 노란색 핑크 아파트 안에 한명 기절시켜놨고 한명은 그냥 살아있어요 두명 네 살릴거고 여기 애네를 존버하겠네 하이징 끝 최저가는 힘들죠 그래픽 자체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애들 다 넘어온거 같던데 세명 네 지금 그 아파트에 다 있는거 같아요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여기 노란색 핑크 아파트에 네 그 아파트 3층 에서 쏜거 같애 금방 온다 온다 복상 옥상에서 보여요 여기 제 앞에 있는 노란색 핑크 옥상에 옥상에 있어요 옥상에 그리고 반대편 3층 건물에 한명 있어요 모짱님 앞에 3층 건물 지금 지금 소리가 들려가지고 네 거기 3층에 있어요 그 하늘색 끝부분 네 지금 얘 옥상에서 살리고 있어요 아 이렇게 잡을라 그랬는데 옥상 그 작은 그 지금 올라오는 그 뒤에서 살리고 있어요 그럼 이 파티가 쫑인가 보네 내가 근무하면 죽인 애하고 합해서 총 3명 남았네요 아파트에 2명 그 3층 건물에 1명 음 지금 제가 확인했어요 3층 건물 3층 건물 3층 건물 하늘색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 거기 오아즈 둘 넘어온다 아 3층 까비 아 제 파티 조저버리고 파밍해야 되는데 2분 남았어요 아 이거 차는 있나요 지금 차를 찾은 그게 3인승이랑 2인승 밖에 없어요 오 거 올라온다 100이 SE 방향으로 지금 산 위로 올라왔어요 다른 파티 오케이 SE 방향 그게 가까워요 백미터 앞에 있어요 지금 싸울거 싸울거 같은데 SE 방향 돌 뒤에 숨어있어요 지금 한 명 오케이 오케이 두 파티한테 우리 양각 잡히겠다 아 쏜다 빠지자 네 음 이거 뒤로 빠져 SW에도 한 파티 210도 저 이거 거기에 있는 거 빠져야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사무장님 데려다 드릴게요 박사님 오케이 붙어있을게 저 앞에 차있다 NW 개개피 두 명 기절에 있어요 지금 능선 뒤에 있어요 또 연막이다 한 명 다운 제가 필 채울게 붕대 밖에 없네요 저한테 구상 하나 있어요 제가 구상 드릴게요 오케이 조심하세요 쪼쌤님 바로 앞에 저기있어요 바로 앞에 저기있어요 오케이 아 이게 버그이고 우리 거구나 어 언더골로 왔다 아까 아파트 애들 배그 255 어 맞다 어 맞다 개개피 개피 야 개피인데 야 어 앞에서 쏘나 저기 멀리서 빠져야돼 빠질 삼각이예요 330도 쏴요 이스트 이스트 뚫어야 돼 이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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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야 돼 아이고 아 대어주세요 여 여 여 여 여 여 여기 능선 넘어오세요 이스트 방향 바로 앞에 저기있는데 한 명 잡았고 한 명 눕혀놔서 세 명 있어요 총 앞에서 쪼쌤님 조심 네네 뒤에 돌아가서 가 볼게요 에 여 여 저기 뚫죠 그냥 걸어서 바로 앞에 있어요 오케이 어그로 끕니다 일단 어? 타로 치였습니다 뭐야? 엎드려있어 그러면 넘어오는 애들 잡으면 되겠다 네 얘 한 명 죽인 애는 어디갔지? 한 명 더 죽인 애는 아까 죽였던 애 있는데 지금 여기 네 명 넘어온게 아니고 두 명만 넘어왔나봐요 이제 올 거 같아요 아니면 그냥 차 타고 빠지죠 저희 우리 쪽으로 오세요 응 그러죠 여기 능선 여기 능선 좋은 거 어? 저를 그렇게 치고 싶으신 말씀 아 쳐도 돼요? 아니 안되죠 너무 당황하신거 같은데 당연히 안되죠 예상의 반응이랑 드링크 있으세요 문재인님 오늘 몇개 뽑으시는거야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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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오케이 이것도 퍼니몬박스 저... 저... 213이요 203 지금 하나 빨면 20... 203? 지금 저희가 딱 라인이 있으니까 쟤들 넘어오면 자운되겠다 차 없을테니까 저거 오탄이 38밖에 없어요 5탄은 더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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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많이 얻음 아 일단은 나도 100에 쎗다 쎄 빠지게 뛰어서 올 거야 얘들 나 미친 거 아니야 왜 안와? 어 저기 보였다 금방 W하고 285 사이 오! 뭐야 이 새끼 오 뭐야 언제 왔어 여기까지 우와 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뒷가판에 저번 아이들 아이들 아 진짜 개 깜짝 놀랐어 아니 아 우리 반응수 괜찮았다 그래도 285 약간 멀리 보이길래 아 개 보고 볼라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하면 우리 팀인 줄 알았어 나 처음에 아 진짜 당당하게 튀어나오길래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차 멈췄다 여기 어 이 앞에 집 아 지금 본거 같은데 150 150 저희 멀어요 저희 멀어요 저희 멀어요 빨간 핑 빨간 핑 어디 말하는지 알겠다 창고에 하나랑 밖에 파란색 집 옆에 하나 차 또 탔다 아니 대기 대기 까고 있을걸요 좀 앞으로 붙을게요 왜 여기 뭐 어떤거지 쟤도 확실하게 조져버리고 차 뺏어야겠다 파란색 다시 하더라 창고에 하나 있고 집 쪽 주변에 집 앞에 있네 집에 쪽에 한 명 기절 붙으면 되겠는데 아 네 뛰죠 이거 성강 아니 세 명 아 뭐야 오케이 한 명 창고 창고 있는 거다 창고 한 명? 창고 안에 AK 엄청 못 쏘자 엄청 못 쏘자 집 뒤에 있는 개모스네 AK 개피 AK 개피 차 탔다 아 SKS SKS SK 기절 올킬 나이스 킬 저 살려주세요 네 제가 살릴게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시간 25초 뭐 그렇게 짧진 않네요 다샤도 있으니까 A7탄 되게 많아요 차 3대 다 써도 되겠다 칙패드 AK 개몰다 와 이거 연기난다 아 체력이 없네 함부로 태워드림 오케이 골로에요? 내복에는 가다가 골로 갈 것 같애 먼저 어그로 콜라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앞에 여기 1평집 있는 근처에 세워가지고 피 좀 채우고 가죠 오케이 어 지금 먹어야겠다 지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어 지금 먹어야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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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저 구상이 없어요 잠깐만요 전 구상이 없어요 잠깐만요 드세요 드세요 사배를 아까 받아갔다는 분이 조 선생님이에요? 아뇨아뇨 그 시체에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두 개 주워놨다고 나도 먹어놨어 나도 먹어놨어 이거 바로 1평집 들어가죠 여기 오케이 노란색 핑 노란핑 이거 우리 공독받으면은 무슨 기가외들이야 진짜 마시죠 뭐야 집에 들어간거야 지금 아닌가 제공깐 앞에 집에 들어간거 신경쓰지 마세요 일단 1평집 먹기만 하면은 일단 1평집 2개 나눠서 먹을게요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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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옆에 1평집 먹을까요 아 다깝다 이거 저기 옆에 1평지 저기 가면 저기 저기 노란색 핑 지금 찍은데 오케이 아 서세기 서세기 아 아까 그림 나왔다니까 이거 우리 도와주러 가야돼 저 형 딱 하면 죽는다고 여기 어 여기도 있다 털자 이거 아까 그림 나왔어 아니야 아니야 사람은 안보이는데 그 밖에서도 싸요 엔이코 쟤네락팀이네 아 쟤네락팀이구나 우리가 생각한 그걸 똑같이 하고 있었어 앞에 시체에 기어가는 한 명 조지세요 아 앞에도 있네 15방향 카 타이완 넘버원 타이완 넘버원 족가 4 투orp 눈쟁이님 차ав는 여 Too 뭐야 뭐야 아오מנ 왜왜왜왜왜 아니 juan 안녕하세요 이거 보니까 눈쟁이님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딴 데서 녹화했어요 15에서 30 사이에 1평집 거기서 녹화했어요 눈쟁이님 저 SKS 있습니다 SKS 아 눈쟁이님 감사합니다 이 분 시청자분이세요? 그런 것 같아요 저기 근데 이거 카구팔 대결하면 뚝뚝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근데 그 집 뒤쪽 언덕에도 있었어요 길 건너 네 좁은 상대할때는 예샷 날려야겠네 요쪽 요쪽 노란색 핑이 있는 저쪽도 있어요 저기 차온다 엠방야 다시야 여기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오오 관성 드리프트 터트려버려 그냥 오 진통제 먹을 거 많아 오 진통제 먹을 거 많아 오 이 사람 스카 있네 스카로 바꿔야지 개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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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자리 개꿀 저희 굳이 우리가 싸울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? 오참히 둘 다 걸려서 냅두며 알아서 쟤들 죽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제일 조심할건 지금 뒷방향으로 오는 애들 뒷방향 우리 금방 왔던 방향으로 넘어온 애들 뒤에 하나 있네 저기 오른쪽 응 165 165 150 SE 아 총소리 나가서 쟤들 그럼 보러 갈까 굳이 저 집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 우리가 그냥 냅두죠 그냥 이 다음 자기장 좁혀질 때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쪽 뒷편 라인 오는 애들 확실하게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싸우죠 일평집 애들은 오케이 뒤에 나갈게요 그러면 근데 올라가서 쓰기에는 저쪽 일평집 애들이 쏴가지고 온다 아 근데 내가 시야를 늦게 보는데 얘들 차도 온다 바로 240 엄청 앞에 확인 확인 여기장 연막 오 수류탄 연막 연막 아 제대로 깔았는데 이거 아 잡으러 갈 수도 없네 아 우리 싸우던 일평집이 마지막이네요 아 역적 뒷편 클리어하고 싶은데 근데 올라가면 아까 그 일평집에서 만능각이라서 갈 수가 없어 가면 안되 가면 안되 그냥 여기서 기다렸다가 수류탄으로 출발 시간 되면은 아래피 차 타고 일평집에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수류탄 제가 수류탄 정확히 어딘지를 몰라서 장의장에 붙어있나 보네 더 없나 수류탄 있다 다섯 개나 있다 어 어 저기 저기 그 오케이 지금 두 명 다 누웠네요 지금 바로 옆나무 네 체크했어 수류탄 찔레데로 잡았다 아 뒤에서도 쏜다 엔 어 차 터뜨린 컷 SE 가져 차 타고 네 엔에서 쏴요 온다 나왔다 나왔다 한 명 더 클 클클클 차 두 개 다 쓰죠 이거 오케이 오케이 저 진통립 아 저 차들 돌진한다 절로 저 싸우기 냅두고 그 다음에 들어가죠 아 차 저기 먹는거 아니다 여기 여기 언덕 먹을게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온다 딱 걸린다 오 쟤들 위치 저기 세웠어요 75방향 저 이거 좀 터뜨릴게요 네 아 그러면 몇 대 몇 대 굴러간다 야 야 굴러간다 똥 나 이거 봤어 저번에 이러다가 뒤졌거든 이거 2 대 2 대 2인가 보네 오 근데 우리 자리가 마지막이야 개꿀 차 차 차 차 차 이거 터뜨려야지 저도 이거 차 터뜨릴게요 오케이 저 여기에 있을게요 그냥 어 1평집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명 나왔어요 아 이거 굴러가 터뜨리면 1평집 안에도 한 명 아 차 터트리니까 굴러가 2 대 4인가 그 반좋음 1평집 앞에 1평집 앞에 나왔다 안에 한 명 들어갔고 연막 안에 한 명 컷 일로 붙는다 그 나무 뒤에 한 명 우리 바로 앞에 나무 있는 거기 한 명 두 명 남았네요 아마 쟤랑 쟤일걸요 응 쟤들은 어차피 와야되니까 무리 안하고 그냥 뒤에 숨어있을게요 어차피 쟤들 와야돼 연막 다 쓴거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 다 안쏘네 아직 1평집 안에 쟤 그 죽은거 어 나무 달린다 왼쪽으로 왼쪽 언덕 위로 뭐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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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